오늘 제가 할 건 바로바로 뭐냐 짠 저희 울리언 오브가 준비한 행운의 복권입니다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죠? 이거를 제가 직접 언박싱은 아니고 약간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둥전이 없는 관계로 이 옷걸이에 쇠를 이용해서 긁어버려 할게요 웃기는 거 맞네 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5만큼을 긁었는데 보이지 않아요? 5만큼 긁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한번 긁어볼게요 한글 짬며락 꽝? 나도 줘 꽝입니다 하지만 상심하긴 이르실게 저희는 꽝이라고 정말 꽝이 아니라 꽝이어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죠? 바로바로 저희 멤버들이 직접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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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을 드립니다 스티커 자 여기요 제가 뱀프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받았고요 이제 나와주세요 저 1등이 해야 됩니다 가방에다가 이제 여러분 붙이고 다녀주세요 특히 여기를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붙이고 다니시면은 정신 건강이 훨씬 이롭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인에게 토스랑 함께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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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